내가 우리 집이 말을 더듬어요. 내가 뭐 저기 여러분 저 사람 나이가 많아서 저 사람이 혹시 약간 치매가 오신 거 아닌가. 우리 집안이 말을 다 더듬어요. 그래서 설날 때 보면 가관이에요. 아버지 세세히 받으셔야죠.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아들은 아빠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도 말을 이상하게 하고 일부러는 아닌데 우리 엄마가 이러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친구네 집에 갔다 왔어. 친구 어디요. 누군데 롯데 캡슐에 산대요. 롯데 캐슬이잖아. 롯데 캡슐에 산다.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가 캡슐에 사세요. 일본에는 캡슐 방이 있다 그러던데 내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다 그랬던데 그리고 고기를 또 구우면 이거 드릴에 구운 건데 엄마가 그릴에 구워야 되잖아. 드릴에 구웠대 나보고 기상아 드릴로 구웠다 그래서 어렵게 구셨네 어머니. 드릴에다 구시려고 또. 옛날에 식당 갔더니 부패 갔잖아. 부패 가면 탄산수 주거든. 우리 엄마 뭐라는 줄 알아 거기. 서빙한 여자한테 탄수화물 좀 달라. 여자애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뾰악! 있잖아. 마스크 안 쓸 때인데 뾰악! 이러고 들으니까 나가더라고. 그렇고. 나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그 할머니의 가입을 아이他한테 이 생각은 우리 먹자